와 씨 팔자 좋네 한 다리 쭉 거쳐가지고 닭발 해먹을라 씨 이리 와 가야 돼 이리 오나 애가리 애가리 씨 진짜 오나? 진짜 바쁘네 예 와 애완용이네 애완용이 귀여워 진짜 응 주킬 하고 hes 니바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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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르 시간이 다시 보내셨나요 시끄럴 Dip Wassima follows fils avenue 고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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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내가 잡고 있다가도 내가 꾹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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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랬다 꽁하고 오리하고 닭 이 날파리가 날라오니까 날파리 잡아먹는거 재밌네 병아리 날파리 먹방 하고 있습니다 날라오다 날파리 나와봐 뼈가리가 뺏들였다 또 뼈가리가 뺏들고 뼈가리가 뺏들고 지랄뼈 돌고있다 계속 온다 관상용 관상용 아버지가 여기 다 키워가지고 마당에 막 키우고 이래 할라고 이쁜 닭들 좀 희귀한 닭들 꽁하고 오리 이런것들은 집에 날라오고 다시 또 집에 들어오고 아버지가 이 새하고 동물들 좋아해가지고 키우는거 좋아해가야 아이 또 키우고 있다 이쁜 닭들 이내라오고 그걸 fatto w w w w w w 자 오리 찾으러 가보자 오리가 3마리 없어졌다는데 신네이 민들레 신네이 이거 먹으면 소화 잘됐나네 아씨 졸라쉽다 이거 살구 완전 그냥 빙초산 빙초산 이런데 잘했는데 원래 여기는 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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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마리 두마리 차다 길다 이거봐라 물 많은데 잘했거든 차다 차다 아씨 하이 또 어째 잡고 가는 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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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야겠다. 안 되겠다. 아, 저 밑으로 내려가보았다. 이 깔꼬리에요. 이 깔꼬리 여기다가 모가지 딱 걸어보면 안 빠지 나오거든. 그래 잡거든. 여기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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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어. 이거 있으면 잡는다. 여기 있으면 바로 잡는다. 여기 있지? 오리알 하나 나났네. 여기 오리알 두 개. 어저께, 엊그저께 안 찾아가지고 또 여기 있네, 오리알. 이게 지금 오리알이 억수로 작아졌다. 여기 물 거 없어가지고 좀 많이 굶었을 거거든. 작아졌네. 우리 싱싱해가지고 오리알이 싱싱해가 뻘겋다. 빨갛다. 빨갛다. 맞지? 빨갛이? 응? 어 노랗게 보이지 빨갛는데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빽빽 해봐. 맛있어 이마. 괜찮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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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오리가 밥을 못 먹어가지고 살이 쭉 빠진붙다. 뼈밖에. 거의 뼈밖에 없다. 쏙 빠진붙다. 이 수도 여기 벽 쪽으로 붙었을 것 같은데. 바로 옆에 있어도 안 도망간다. 이거는 에라이 부르면 찾겠는데. 아 뭐 찾을란가. 여기 있다 네. 여기 있다 여기 있다. 아 c bunun 딱. 자 자 자 자 야 네 자 이거 남편한테 가라 들어 들어 컷 아이 뿌듯하네 이래가는 컷 하나 보여줘야 되나 아 아 아 아 아 아 배 억수로 고필긴데 배고파가 환장할걸 일단 사로부터 쫓겨줘 보자 아 아 아 아 두 마리도 저 안에서 뭐하노 저거 욱수로 편안하게 앉아있데요 닭볶음 나올란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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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묵고 너는 너는 3일 안에 잠어야 겠다 살 쥐어놔라